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조국혁신당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하여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의원이십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총리가 대독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래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창했던 대통령이 내년 정부 살림살이를 설명하는 자리도 내팽개쳤습니다 공무에 대한 태도는 물론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회를 응대하는 데 최소한의 품위조차 보여주지 못하는 대통령의 행태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은 정권이 처한 실태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희망차고 빛나는 국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경제 영토 확장 성장 동력 회복 새로운 도약 눈부신 성과 등 진부한 수사는 둘째치고 이 정도면 정신 승리를 넘어 나치식 정신 개조가 이루어진 듯 합니다 착각 속에서 수립한 예산이니 평가와 비판이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국민 눈속임을 위해 그럴싸하게 회계 지표를 왜곡하고 곳곳에 정권을 위한 꼼수 예산을 숨겨 놓았습니다 재정준칙을 지키겠다며 예산을 옥죄 민생 지원은 내팽개치고 부자 감세를 통해 기득권을 옹호하고 나라 살림을 거덜내는 정권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예산 기조이자 본 모습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번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첫째, 내수포기, 민생포기, 약자포기, 미래포기의 4포 예산입니다 총 지출 증가율이 3.2%로 경제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은 야당 대표 예산 꼬리표로 또다시 전액 삭감했고 복지 예산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물가 상승률이라는 착시로 부풀려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복지 부문의 의무지출 대비 재량지출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예산은 아예 낙제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예산은 2천억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둘째, 재정책임성과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예산입니다 정부는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사업 목록조차 국회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자본적 지출을 추려 재정건전성 지표만 올리는 착시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관리재정 수지는 77.7조 원이나 적자가 낮습니다 경상성장률이 성장했는데도 재정이 펑크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기득권 감세, 부자 감세 정책 때문입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한 5년간 세수 감소는 74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내년 대기업 세금 감면을 늘려 내년에는 감면액만 78조 원에 이릅니다 매년 수십 조씩 재정이 구멍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감세 정책을 바로잡기는 커녕 외평기금, 주택기금 등 여기저기 기금에 마구잡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이후의 정권이 떠안아야 할 빚입니다 셋째,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전제군주형 예산입니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 확정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여야 합의를 통해 확정된 교부세와 교부금을 행정부가 임의로 줄여서 지급했습니다 2023년 세수 결손을 법적 근거 없이 지방정부에 떠난 기능 과정에서 교부세를 임의로 줄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서 헌재의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게다가 국회의 심의를 의해하는 예비비는 무려 14.3%가 증가되었고 검찰 특활비를 비롯한 깜깜이 특활비는 1조 2천억 2천1백억에 이릅니다 조국 혁신당은 검찰 특활비와 예비비 등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예산 편성안에 대해 대폭 삭감하는 등 엄중히 심의할 것입니다 2025년도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내용과 절차 형식과 실질에 있어서 모두 낙제점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이 내팽개친 사포 예산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민생 환경에서 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높이도록 정부의 재정 역할 확대를 강력히 요청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국회의 예산 심의 권능을 높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예산 전국에서도 쇠빙선이 되겠습니다 여야 간의 주고받기 관행을 협파하고 예산안에 과감하게 손대겠습니다 정당의 한계로 우리의 안이 관철되지 못할지언정 무기력함을 답습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